어?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 어디로 가는 거야? 정문으로 안 들어가는데 대학본부, 대학본부 어? 잠깐만 어? 저기로 가죠? 대학본부, 대학본부 어? 잠깐만 왜 건물 뒤로 가지? 여기 무슨 지름길이 어? 5층이랑 무조건 본관 우측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개척조, 대학본부 5층으로 진입바람 대학본부, 5층으로 진입바람 아... 대학본부 우측으로 이렇게 들었구나 우측으로 들었구나, 5층을 5층으로 진입바람 좀 가면서 저기 불도 꺼져 있고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개척이라고 하니까 행워도 주고 그랬으니까 뭔가 가면 또 있나? 그러고 아이고야 항상 빠르긴 제일 빠른데, 사트 그러네 교수님은 김지영! 김지영! 자, 김지영 교수방 찾아야죠 아, 6층입니다 개척조, 대학본부 6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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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! 와... 그래, 그래, 그래 여긴 소통을 잘하네 건투 선수잖아요 네 토킹 선수기 때문에 빠릅니다 아, 정문으로 6층으로, 6층으로 6층으로, 6층으로 정문으로 간다 6층, 올라오면 좌측 두 번째 방 6층, 좌측 두 번째 방 김지영 개척조, 6층, 좌측 두 번째 방 김지영 확인! 와... 그래, 그래, 그래 여긴 소통을 잘하네 6층, 6층 오, 발견했어요 참겼어 아, 그래서 해머를 따야지 김지영, 여긴 개척조 여긴 개척조 김지영 말 완료! 옥상으로 올 수 있도록 옥상으로 옥상으로 올 수 있도록 옥상으로 아, 안 돼! 열쇠이 안 됐잖아 키! 키! 옥상 확인! 아, 아, 이게 뭐... 후려야 오, 그렇지, 그렇지 ja, 미치겠다 열 제 안 닫았으면 종혁이 형 뒤로 넘어갔어 열쇠 확보하고 열쇠 가지가 없다고 팀이야 여긴 게 적죠 열쇠 확보하고 옥상으로 가고 있어요